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는 중개사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과목의 경우 유형이 기본적으로 고정화된 상태에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득점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먼저 출제 비율부터 살펴보고 전략을 짜는 게 좋겠죠. 법령에서 70%, 실무에서 30% 정도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또 문제안의 함정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꼼꼼하게 읽어보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힘차게 청해볼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의 이상기 선생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등록을 계속 봐야 되는데요. 등록 절차는 설명드린 바 있고, 지금서부터는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누가 신청할까? 보니까요.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법인이 신청할 수가 있죠. 법인이 신청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데 협동조합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그럼 어디다가 신청할까? 문제인데. 두 번째가 등록관청이라고 부르죠. 등록관청. 바로 중개사무소를 관할하게 될 시군구청장인데, 이걸 조금 파악을 해야 돼요. 시군구에서 이 시가 어떤 시냐면, 이 시는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고 일반시를 말합니다. 일반시. 일반시에서 아직까지 구가 없는 시를 말하는 거고요. 구가 없는 시를 말한다. 두 번째, 구는 모든 군이고, 모든 군은 다 포함되는데, 자치구나 비자치구 안 따지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시는 일반시에서 구가 없는 시. 두 번째, 모든 군의 군. 두 번째, 모든 군은 전부 다 등록관청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 이렇게 부를 때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신청서류는 외울 것 같지는 아닌데, 참고로 보시니까 신청서 있었죠. 사무소 확보했을 테니까 사무소 증명서류가 있고, 교육 이수했겠죠? 교육수료증 사본이 있고요. 사진도 하나 필요하게 되는데, 다만 5번에 보니까 이 5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는 보시다시피, 거론을 해보니까 외국인들만 필요한 서류거든요. 우리 내국인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유의사항에서 보시면, 두 번째 것이 이렇게 보니까 유의사항에서 두 가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록이 안 되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원래 하고 있던 업자가 업무 정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 폐했다 할 때. 손을 그만뒀다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은 다시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간 중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종별을 변경한다는 게 있는데, 그만두는 게 아니라 종별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바꾼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 대표가 대표를 사임하고 개인인 업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개인으로 하고 있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인업을 그만두고 법인 대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만두는 게 아니거든요. 종별이 바뀌다 보니까 그럴 때는 그냥 등록 신청서만 새로 내면 되는 거지. 신규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록 절차를 보신 거고. 그다음에 요건을 보니까요. 여기 맞아야 등록이 된다. 그런 얘기죠. 요건이 맞아야 되겠다. 등록 요건과 기준인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결격 사유. 법률 10조 1항인데요.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 해당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 당연한 얘기겠죠. 법인인 경우일 때 요건을 갖출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사무소를 둬야 되는데. 지금 지나기 보시면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증 설정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절차를 보셨단 말입니다. 절차 보실 때 보증 설정하는 시기는 미리 하는 게 아니고 등록 통지가 된 다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지 받을 거는 받을 때는 설정이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건 이제 등록 기준이 아니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기준입니다. 시험에서는요. 이 법인의 기준을 항상 출제를 하죠. 한 문제 거의 매번 출제하는데 법인들은 여기 맞아야 등록을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먼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가 되고요. 협동조합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 이제 법의 제14조인데 이거는 바로 법인의 업무가 규정돼 있는 법조문이거든요. 거기 있는 것만을 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거기 있는 건 해야 된다. 밑에 보시면 여섯 가지 있거든요. 일단 이제 이 여섯 개의 업무만 해야지 다른 건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하면 그때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나 보니까요. 첫 번째 상가, 상가나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이 하나고요. 관리 대행 이게 하나.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이거든요. 개발 상담. 일명 부동산 컨설팅이라 불러요. 컨설팅. 그게 두 번째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에 경영기법과 경영정보의 제공이다. 일명 이제 체인을 형성한다는 뜻이거든요. 프랜차이즈 업. 그게 세 번째가 되겠고. 네 번째는 이제 경공매대. 경매나 혹은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분석. 두 번째 취득의 알선. 그리고 매수신청 대행인데요.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여기서 세 가지 보이죠. 권리분석, 취득 알선, 매수신청 대행인데. 세 번째 끝. 매수신청 대행하는 것은 특히 경매일 때는 그냥 못하고요.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별도 등록이. 나중에 이렇게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다섯 번째가 바로 주택과 상가의 분양 대행이죠. 분양 대행이다. 지금 대행자를 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에 보시면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관리 대행. 5번에는요. 분양 대행이거든요. 여기서는 만약에 대행자를 빼고 관리업이다. 또는 분양업이다. 이러면 틀리게 되죠. 반드시 대행자를 넣어서 관리 대행과 분양 대행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번과 5번을 보시면 둘 다 같아요. 둘 다. 상가와 주택뿐이라고요. 상가, 주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업용 또는 농업용 등은 관리 대행이나 분양 대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거는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할 수 있구나 기억하시는 거고. 여섯 번째는 중개 의뢰 환자의 의뢰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바로 도배 업체. 도배 아시겠죠. 벽지 바르는 거 얘기하는 건데요. 도배 업체 등이 알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선인데 중요한 거는 직접 업을 할 수는 없고 알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섯 가지가 할 수 있는 업이라는 건데 법인들이 이것만 해야 되지. 이거 외에 다른 걸 수행하면 그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기준을 모으는 거죠. 바로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겠고요. 임원이나 사원의 경우에 보니까 숫자 나오는데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 대표야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돼야겠죠. 그런데 전체 임원이나 사원의 수는 제한이 없어요. 없는데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3분의 1 미만이 되는 사람들은 일반인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일반인도 된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임원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3분의 1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네 번째 전원이 다 들었어요. 대표 임원, 사원, 전원이 책임자 포함해서 바로 뭘 받는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죠. 교육을 이수한다. 전원 다 받습니다. 심지어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임원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도 교육은 이수해야 돼요. 그 내용이고요. 당연히 중개사무소를 갖춰야겠죠. 이게 묶었을 때 법인의 기준인데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만 겸업 종류 기억하시면서 하나 정도를 대비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게 이거 중요한 사항이고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번째 개공 등에 대한 결격 사위라고 그래요. 결격 사유. 법 전문은 법률 10조 이라이거든요. 여기 해당이 됐다면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고요. 없고 또 법인의 임원도 선임되지 못하고 고용인으로도 취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12가지 나오는데 12가지가 일단 여기 해당이 됐다면 아예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을 뿐더러 또 개공이 된 다음에 여기 해당됐다면 등록을 절대적으로 취소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외우셔야 되고 내용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디 어떤 경우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을까. 개공은 물론이고요. 중개업 자체 종사가 불가능한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공사할 수 없다. 첫 번째 우선 이제 미성년자 있죠. 미성년자는 당연히 업자 될 수 없겠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이고 가운데 보니까 성년 의제를 인정 안 한다고 했거든요. 혼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될 수 없다 그 뜻이고요. 두 번째 이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데 이를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는 다르게 부르죠. 피성년 후견인 또 피한정 후견인으로 부르는데 그들도 될 수는 없어요. 세 번째 이제 파산자인데 파산자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망했다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파산한 게 아니라 파산 선고를 받은 자만 의미하는 거고요. 복권이 아직 안 된 자를 말하죠. 이래서 셋을 묶어가지고 제한능력자라 불러요. 제한능력자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번째 보시면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 3년은 못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금고란 이상형이라는 거는 형법상 형벌 종류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징역형과 금고형만을 말합니다. 징역과 금고형. 선고됐죠. 선고받고 나서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기간을 다 채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기간 다 채우고 나왔다. 만기석방이라고 해요. 만기석방. 그런 경우는 석방된 날부터 3년은 못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가 가석방도 있는데 가석방 뜻은 다 산 게 아니겠죠. 다 기간 채우는 게 아닌데 가석방도 우리가 보통 일정 기간을 채우고 나서 가석방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공식이 남아있는 기간에다가 3년을 보태야 돼요. 가석방일 때는. 그래서 가석방된 날은 가석방일 때 남아있는 기간에다가 3년을 합쳐서 나온 그 기간 동안 못한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됐다는 뜻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것을 좀 말을 줄이면 형집행면제 라는 말을 써요. 형집행면제. 형이라는 뜻은 남아있는 기간을 말하는 건데 첫 번째이다. 그럼 정리해 보면요.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고 만기 출소한 자는 3년 동안 못하고 두 번째 가석방된 자는 남아있는 기간에다가 3년을 합쳐서 나온 그 기간 동안 못할 것이고 세 번째 형집행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가지 있거든요. 그 속에 네 가지가. 첫 번째 특별사면. 특별사면. 두 번째가 형의 쇼의 완성. 세 번째가요. 처음엔 죄를 지었었는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죠. 그런 바람에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범죄 후 법령의 개정 폐지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셋. 네 번째가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면제 네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이제 그래서 묶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형집행을 면제한다고 하니까 그 경우도 3년은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만기석방된 자 3년 못한다. 연수 외우셔야 되고요.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남아있는 기간 플러스 3년을 합친 기간. 세 번째 형집행 면제 받은 자는 그로부터 3년은 못한다. 연수를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5번에 보니까 금고 이상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위에 기간 중인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집행유예라는 뜻은 이제 이 뜻은 아실 거라 믿는데 실제로 형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앞에 본 형기는 필요가 없고요. 얼마나 유예됐을 때 유예 기간만 따지면 되는데 유예 기간은 형법상 1년부터 5년 사이로 정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간만 지나면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집행유예랄 때는 유예된 거니까 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미뤄둔 것이기 때문에 유예된 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얘기니까 시험에 나오면 유예 기간은 정해주죠. 그 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은 여기서 6번에 보시면 6번과 또 하나 보는 게 이제 취소 두 개 보일 텐데요. 6번은 지금 이 법에 의해서 등록 취소예요. 등록 취소된 후 3년.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 9번에 보시면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소된 후 3년이죠. 이걸 이렇게 묶어보면 3년 두 개 나온다고요. 어떤 공통점이냐. 취소란 공통점이죠. 등록 취소된 후 3년 동안 못하고 자격 취소된 것도 3년은 또 역시 못하고 둘 다 취소 3년의 공통점. 연수 역시 또 외우셔야 되는데 흐름상 거의 3년이 가장 많아요. 3년이.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유 외겼지만 폐업하기 전에 지위를 승계해가지고 취소되었을 때는 3년이 아니고 폐업 기간 빼줘야 되는데 이 사안은 우리가 이제 행정처 분편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어 보시니까 7번 볼까요. 7번 보니까 업무 정지라고 돼 있죠. 업무 정지. 8번은요. 자격 정지입니다. 그 다음 11번도 10번도 보시면 법인이 정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7번과 8번과 10번은 공통점이 뭐냐. 정지란 공통점이에요. 정지. 그래서 7번은 보니까 정지를 받고 폐업했습니다만 아직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 중위는 못한다는 얘기가 되고 정지 기간 중위 되고요. 그 다음 8번도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기간 중위자입니다. 자격 정지. 이 자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그 기간 동안 6개월이 최고고요. 그 기간 동안 못한다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시면 법인이 문제고요. 자 법인 자체가 업무 정지가 됐죠. 자 그때 그 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였어요. 그들도 공동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들 또한 사위에 해당하게 되니까 업을 못하죠.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1번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 법이 또 나오면서 공인중개사법이죠. 300만 원 이 숫자 외우셔야 돼요.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3년을 또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흐름상 3년이 많습니다만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좀 아까 4번 5번을 보시면 금고 이상형 금고 이상형이거든요. 이 앞에 이 법 위반 그 말이 없다고요. 없어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법이 되었든 다 결격 사유다라는 거죠. 형법 도로교통법 등등 다 모든 법일 타 위반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벌금이라 말할 때는요. 앞에 이 법에 위반하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금형만큼은 오로지 공인중개사법이 위반된 때만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지 타 법일 땐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액수가 또 중요해지겠죠. 공인중개사법이겠습니다만 200만 원이다. 그럼 괜찮아요. 300만 원 이상 선고된 때만 3년을 못하는 거니까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징역과 금고는 모든 법이 다 위반될 수 있으나 벌금은 공인중개사법만 위반될 거고 액수가 300만 원 이상 선고받을 때만 3년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래서 12번째는요. 지금 이렇게 보신 대로 여기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임원이 해당됐다면 그 임원을 해임을 해야 되고요. 2월 해임해야 되는데 2월 해임하지 않으면 그때 법인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지금 보신 게 결격 사유가 중요하고요. 연수 외우셔야 되고 액수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시는데 이해를 잘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인지 친구가 지금도 나왔습니다만 행정처분편에 또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재를 좀 봐야겠는데요. 5번을 보도록 하시죠. 이거는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 무등록에 대한 제재입니다. 무등록 제재인데 벌칙을 준다는 뜻이에요. 세 가지 나오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무등록에 대한 제재.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먼저 이중 등록이라는 것은 등록이 두 개 있다는 얘기거든요. 등록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등록이 두 개 있거나 그러면 안 되죠. 두 번째 이중 소속도 금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용된 직원이 한 사람 밑에 고용돼 있는데 고용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 밑에 또 고용돼 있어요. 직원들 두 군데 고용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중 소속이니까. 그 두 가지가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 금지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올라가 보시면 어떤 벌을 받을까 문제인데요. 여기 볼까요. 위반 시에 따른 제재입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안 계셔야 되는데. 이중 등록이면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말인 거거든요. 표시가. 무섭죠. 등록이 두 개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에다가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한다 이거죠. 병과 같이 한다. 두 번째 이중 소속인데. 사안을 나눠봤어요. 이중 소속됐다는 얘기는 두 군데 고용돼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누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두 번째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달라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역시 등록에 대한 절대적 취소.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일 때는 사안을 또 나눠서 이미 자격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중 소속이면 자격 취소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그럼 정지가 아닌 상태죠. 정지가 아닌 상태였다면 자격이 정지입니다. 지금 다 다르죠. 정지가 된 상태면 자격이 취소 아니면 자격 정지. 그러나 형벌은 똑같죠. 지금 보다시피 형벌은 다 같아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형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만 다른가요. 앞에 거를 행정처분이라 하고 뒤에 거는 행정형벌이거든요. 형벌은 다 같은데 처분만 좀 다를 뿐이라고요. 그 내용이.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무등록입니다. 등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등록이 없이 그냥 하고 있다는 자를 무리가 무등록이라는데. 벌칙이 요즘 잘못됐네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여기는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앞자를 한번 따 볼까요. 따 보면 등폐취로 외우시는 거예요. 등폐취. 등, 등록이 없이 업을 하고 있는 자. 폐자, 폐업하고 나서 계속 업을 하고 있는 자. 취자, 취소된 뒤 업을 하는 자거든요. 외우셔야 돼요. 등폐취. 이 셋을 무등록이라고 하더라. 그럼 이제 벌을 줄 테니까 벌칙은요. 금방 보신 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고요. 그럼 3번이 보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세 가지 보시죠. 무등록 그 자하고 그 자가 한 행위 효과가 뭘까라는 건데.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상대가 무등록입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부동산을 팔아주세요라고 의뢰했어요. 저는 의뢰인이라 부르는데. 그럼 무등록인 자가 팔아드리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 부동산을 좀 팔아주시죠. 부탁했죠. 청약. 팔아드리겠어요라고 말씀했거든요. 승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아주세요, 팔아드리죠. 둘 사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계약을 일명 이렇게 중계계약이라고 불러요. 중계계약은 의뢰인과 부동산을 팔겠다는 사람과 개혁공인중계사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중계계약이다. 그런데 이 중계계약은 누가 한 겁니까 지금? 무등록이에요. 무등록 그 자하고 한 계약이니까 이 계약의 법적 지위가 뭐냐 이거죠. 법적 지위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래서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등록이라는 게 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업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어떤 파생이 효과가 있냐면 이 자가 설령 팔아줬어요. 거래를 계약을 체결해 줬다고 하더라도 돈 받을 권리가 없죠.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에서는 다시 돌아보시면 아까 얘기해보니까 중계 무효니까 무효이기 때문에 돈 받지 못한 뜻이에요.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자가 거래 계약을 해줬어요. 팔아줬다는 얘기죠. 그럼 그 거래 계약 자체는 유효가 돼요. 두 가지인 거죠. 그러면 무등록과 매증 계약은 무효. 무효니까 돈 받을 수 없다. 보수 못 받는다. 그렇지만 그 자가 팔아줬다고 했을 때 그 거래 계약은 유효가 된다 이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두 개 계약인데 중계 계약은 무효지만 거래 계약은 유효다. 이게 바뀌면 안 되겠죠.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가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테지만 감독은 받아야 돼요. 감독은 받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등록이니까. 그러니까 처분은 안 되죠. 처분을 받으려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처분되지 않고 감독은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은 수수료니까 참고로 보면 될 수 있는 게 있고요. 등록사항 통보가 나오네요. 등록관청이 등록을 줬어요. 줬다면 이제 통보해야 되는데. 매월 등록증 준 것과 행정처분이라는 뜻은 빼앗은 거 말하는 거거든요. 취소한 것들. 그것과 각종 신고한 사안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로 통보합니다.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날짜가 계속 나오겠지만 날짜는 다 중요해요. 그 기간은. 그러니까 다 외우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래서 이제 등록증 준 것, 행정처분한 것과 각종 신고한 사안들을 다음 달 10일 통보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 3장으로 가시게 되는데 3장이 바로 중개안보라는 단원인데 여기는 특색이 있어요. 여기는 내용이 엄청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답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왜?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정확히. 이게 특색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일단 내용은 다 쉬운데 한 번 들으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잘 안 풀어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 아주 정말 정밀하게 공부 안 하시면 문제는 문의,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답을 잘 못 고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세세하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제일 먼저 고용인이 나오죠. 고용인인데 고용인은 아까 우리가 배웠다시피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두 사람 있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고용된 직원이 일명 소속 공인중개사였고 자격증 없는 사람을 중개보조원 그랬죠. 그들의 문제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그들 때문에 개혁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어떤 책임지느냐 하면 책임을 다 져요. 쳐보세요. 민사 책임지죠. 배상 책임 져야 합니다. 두 번째 형사 책임도 줍니다. 벌금 따라 물어야 돼요. 행정처분도 받는다고요? 세 개를 다 쥔다니까요. 직원을 잘못 고용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피해가 커져요. 첫 번째 민사 책임이죠. 어떤 얘기냐면요. 행위는 고용인이었단 말이죠. 고용인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의뢰인한테 자산상 피해를 주게 되죠. 그럴 때 손해를 갖다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1차 책임을 개혁공인중개사가 져하했죠. 그래서 원인 제공자는 고용인이었습니다만 그로 인한 손해 책임은 배상 책임은 개혁공인중개사가 져하. 이래서 이걸 우리가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과실 책임.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이야기는 부진정 개혁공인중개사가 하지 않았지만 연대 책임을 져하.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랬을 때는 원인 제공자는 고용인이지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개혁공인중개사가 진다. 그런 뜻으로 무과실 책임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형사 책임이라는 것은 양벌 규정이라고 써있죠. 우리 법률 50조 말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보니까 고용인이 했고요. 마찬가지죠. 했어요. 그런데 어떤 행위냐. 법 48조. 49조를 위반했다는 얘기인데 이 두 개 조항이 뭐냐면 형벌 조항이에요. 형벌 조항. 48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고 49조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사유거든요. 그걸 위반했죠. 그럼 당연히 행위한 자 벌을 주겠으나 그를 고용한 개혁공인중개사도 벌을 주게 되는데 어떤 벌을 받느냐. 바로 벌금형을 받게 되죠. 벌금형. 이래서 두 개 형사 책임도 질 때가 있고요. 세 번째 행정처분도 받아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등록의 취소나 업무 정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행위자가 누군가 보니까 똑같이겠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를 고용하고 있던 개혁공인중개사도 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중개보조원이 처분사에 위반됐으면 중개보조원은요. 자격증이 없거든요. 처분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바로 이제 개혁공인중개사가 받겠죠. 이래서 세 개 다집니다. 민사책임, 배상책임, 두 번째 형사책임, 세 번째 행정책임을 다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만 우리가 위에 거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되기 때문에 일단 1차 책임을 지고 나서 2차로 구상권을 행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번째 보시면 고용했거든요. 그럼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바로 그게 고용신고고. 그 다음에 해고했다. 종료신고입니다. 두 가지가.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용이나 해고했다고 하자. 그럼 이제 고용신고 언제까지 하느냐. 고용신고 며칠 내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업무 개시 전까지. 이게 고용신고예요. 고용신고. 개시 전까지 한다. 그럼 이제 해고했겠죠. 신고해야 되겠죠. 그건 고용관계 종료신고라고 그래요. 그 종료신고는 여기 보시면 10일 내. 다르죠. 그러니까 고용했다. 고용신고는 며칠 그런 게 아니라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하는 거지만 해고했다면 그때 해고신고 종료신고는 10일 내 한다. 또 두 개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날짜는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니까 결격사위에 해당했다는 얘기죠. 고용인이 해당했더라. 그러면 그 애인은 고용해서 안 될 뿐더러 고용한 뒤에는 내보내야 돼요. 해고해야 되는데. 쭉 보니까 이것이 2월 내 해소해야 되겠죠. 2월 내 해소해야 되고. 2월 내 해소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업무 정지를 가합니다. 이래서 이제 고용신고 개시 전까지 종료신고라는 거는 10일 내 하고 그랬을 때 두 가지가 결격사에 해당했다면 2월 내 해소해야 된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번 강에서 마치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절부터 해서 다음 강 넘기기로 하고요. 다음 강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